흘린민 역할의 장민씨랑 영국에서 사귀던 사이를 나오고요 통통 피는 그녀의 연애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, 오른쪽 한 번 봐주실까요? 네 코드 취해주시고요 왼쪽도 한 번 볼게요 네,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네, 몬토라 똑같이 지분의 포즈를 아, 저 지분 얼마나 좋은지 몬토라와 저도 한 번 볼게요 네, 다음은요 몬토라와 윤민 씨 사이에 연애인 연애인